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민! 골! 동참! 인천의 동참골! 2대 2가 됩니다! 김성민! 김성민의 데뷔골! 온몸에 소름 돋는데요. 터치하자마자 바로 슈팅을 대는데 그런 강력한 슈팅골과 연기를 했습니다. 김성민의 K리그 데뷔골! 엄청난 오른발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김성민입니다. 2대 2 독점! 엄청난 골이 나왔는데요. 다시 감상하시죠? 원타치하고 바로 슈팅되는데 낮게 강하게 깔린 볼. 성공골키보도 따라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자! 김성민 선수가 K리그 데뷔 3경기만에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대포가 쏘는 슈팅처럼 오우! 오우! 이 깔려가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와! 조성환 감독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아! 김성민! 자! 이렇게 또 22세 이하의 젊은 선수가 인천에 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시!!